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여자들이 정말 매우 페리 궁금하신거에요 왜 남자들은 전여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나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사람마다 상황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서 모든 것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아요 전여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고 다시 마음이 생겼다던가 다시 예뻐 보인다던가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냥 내리다가 전여친이 올린 사진이 있었고 그게 어디 놀러갔던 사진이라던가 친구랑 음식 자랑한 사진이어서 눌렀는데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그 전여친한테 감정이 생긴게 아니라 그냥 어디 놀러갔는데 풍경이 이쁘다던가 친구랑 음식 자랑하는 사진을 봤는데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던가 아니면 실수로 누른 경우도 있어요 페이스북을 하는데 렉이 순간적으로 걸려서 스크롤 내리려면 화면을 쓸어내려야 되는데 렉이 걸려서 터치로 인식하게 되고 좋아요 버튼이 눌러진 경우가 있어요 남자 누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좋아요에 의미부여를 안해요 물론 의미부여하고 썸싱을 만들려고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신경도 안 쓴다구요 여자친구 있는 남자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쓰고 주의해주세요 여자친구 없는 남자분들은 죄송합니다 흥